안녕하세요. 기상청 내일 날씨 예보분석관 임다솔입니다. 오늘은 많은 지역이 구름많은 날씨를 보였지만 내륙 곳곳에 강한 소나기 지나간 곳이 있었고요.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은 동풍의 영향으로 그리고 제주도는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밤까지 비나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곳곳에 비나 소나기가 한바탕 지나가고 나면요. 내일은 전국이 구름많고 또 내일도 또 곳곳에 소나기 예상됩니다. 대기 중에 수증기가 가득한 상황에서 밤사이에는 안개도 만들어지기 좋겠습니다. 내일 아침 운전하시는 분들은 안개로 시야가 답답할 수 있으니까요.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내일 기온도 살펴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전국적으로 19에서 24도로 출발하고요. 낮 최고 기온은 27에서 31도 예상됩니다. 지역별로 간단히 보면 서울과 부산은 23에서 30도 그리고 강주는 22에서 31도 예상됩니다. 그럼 내일 날씨에 대해 원인과 전망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집을 나서면서 꽤 선선한 공기 느끼신 분도 계실텐데요. 그 이유와 함께 날씨 전망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레이더 영상을 보면 다양한 지역에 비구름대가 분포되어 있는데요. 이 비구름들은 만들어진 원인이 조금씩 다릅니다. 여기에 상층 수증기 영상을 겹쳐보면 이 노란색으로 표현된 차고 건조한 공기가 한반도를 뒤덮고 있습니다. 특히 남서풍을 따라서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강하게 불어오는 곳에서 비구름대가 강하게 발달을 했었지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상층에 차고 건조한 공기가 우리나라를 점령하면서 이 따뜻하고 습한 공기와의 경계로 만들어지는 정체전선은 제주도 남쪽 해상 부근으로 이렇게 물려나고 있습니다. 동쪽으로 가보면 동해안을 따라서도 길게 비구름대가 보이는데요. 상층에 차고 건조한 공기가 가라앉으면서 이 동해 부프 해상 쪽에 고기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남쪽으로는 약하게 저기압도 지나가고 있는데요. 두 기압계 사이에서 공기가 모여들면서 동풍이 불어왔습니다. 이 동풍이 태백산맥에 걸리면서 비구름대도 만들어졌고요. 또 대기 하층에는 최근 내린 비로 인해서 수증기가 풍부한 상태인데요. 이렇게 내륙에서도 낮 동안 기온이 차차 오르면서 상층 차고 건조한 공기와 또 하층 따뜻한 수증기 두 공기의 온도차로 인해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소나기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상층에 찬 공기가 강하다는 건 상하층 간의 기온 차이가 커진다는 걸 의미하고요. 이 상층의 찬 공기는 무겁기 때문에 아래로 내려가려 하고 하층의 따뜻한 공기는 자꾸 위로 상승하려 하기 때문에 대기가 뒤섞이려고 하는 불안정이 강해집니다. 따라서 이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해서 요란하게 비 내리는 지역 많고요. 특히 지형적인 영향이 더해지는 곳에서는 우박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비 내리는 상황에 따라 호우특보 내려져 있고요. 따라서 이렇게 전국 내륙에 밤까지 소나기 오는 곳이 있겠고 제주도는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저녁까지 이렇게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동풍의 영향으로 경북 동해안은 오늘 밤까지 그리고 강원 영동은 내일 새벽까지 비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 양도 살펴보면요. 강원 영동은 내일 새벽까지 20에서 70mm 경북 동해안과 제주도, 울릉도, 독도는 5에서 20mm 예상되고요. 또 오늘 소나기로는 전국 내륙에 5에서 40mm 특히 대기가 더 불안정한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 충북과 경북 북부 내륙에는 많은 곳 60mm 이상의 소나기도 예상됩니다. 시간당 30에서 50mm로 매우 강하게 내릴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전국이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구름이 많겠고요. 하지만 구름 사이사이로 햇볕이 들면서 이 상층과 하층의 기온 차이는 종처럼 좁혀들지 않겠습니다. 계속해서 대기 불안정으로 내일 낮부터 저녁 사이에 경기 동부와 강원 내륙 산지, 충북 북부와 경북 북동 내륙에 돌풍과 천둥먼게 동반한 소나기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소나기의 양은 5에서 40mm 예상되고요. 강원 산지에는 60mm 이상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최근 내린 많은 비로 하천과 계곡의 수위가 높아져 있습니다. 비 피해가 더해지지 않도록 대응이 필요하겠고요. TV나 라디오, 인터넷 등을 통해 기상 상황도 수시로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대기 하층이 수증기로 가득해서 소나기 구름도 잘 피어날 수 있는 조건이라고 말씀드렸죠. 또 다른 기상현상으로는 안개를 들 수도 있겠는데요. 이렇게 수증기가 풍부한 상황에서 밤사이 기온이 떨어지면 그 수증기들이 물방울들로 응결을 하면서 안개도 생기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까지 전국 대부분 내륙지역의 안개로 시야가 답답하겠으니까요. 운전길, 보행길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특히 이 동풍이 태백산맥에 걸리면서 낮은 구름이 시야를 방해할 수 있겠고요. 또 충청권 내륙과 남부 내륙은 앞을 볼 수 있는 거리가 200m가 채 안될 수 있어서 더더욱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 기온 전망 확인해보겠습니다. 이 서늘한 동풍이 불어드는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제외하고 남부지방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안팎으로 덥겠고요. 또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밤사이에도 최저기온이 25도로 웃도는 열대야 나타나는 곳 많겠습니다. 지역별로 분야별로 나타나는 기온에 따라 예상되는 폭염 피해도 달라집니다. 폭염 영향 예보를 참고하셔서 온열 질환 등 건강관리와 시설물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청 내일 날씨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